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자주 뵙습니다 인터넷으로 나는 뭐 텔레비전에서 자꾸 보는데 네네 근데 워낙 이렇게 많은 큰 돈을 이렇게 기부하셨잖아요 쓸 돈은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쓸 돈 글쎄 나는 가는 곳마다 돈이 보여 가는 곳마다 돈이 보여 왜 돈돈돈돈해 여기는 다 돈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노래만 부르고 돈만 벌고 이렇게 산 것이 몸에 병이 아픈 데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것도 직업병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업가는 다 암으로 죽어요 그렇게 신경 써서 난 지금은 간암으로 앓고 있어요 간암으로 앓고 있어요 에? 신장은 하나 띄워냈고 왼쪽 피드니가 없어요 나도 암을 두 번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무죄 지시가 뭐냐면 그 돈을 안 드리고 재물을 안 쓰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봤을 적에 웃어주는 거야 눈을 맞추고 그러면 상대방이 안심을 하거든 우선 그리고 말도 말이야 이 하고 응얼거리고 나가면 소사람이 긴장한다고 어? 동물도 마찬가지야 이게 일곱 가지의 베풀라는 그거야 돈 안 드리고 베풀라는 거 나 혼자만 잘랐어 다 내 밑에 엎드려라 하면 안 돼 나도 베풀고 그러면 자연이 와요 내가 기부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 자식이다 내 재선이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하면서 밤을 새워서 괴로워해 근데 이게 불경이 나오면 난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제 몸도 제 것이 아닌 바에야 무엇을 내 것이라고 하랴 그냥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해당 세진희 씨 노래 중에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? 본인 노래가 듣고 싶지 그토록 근데 내가 그 노래를 참 잘 불렀는데 그 노래가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나서 한 2년 동안 3년 동안 노래를 못 불렀더니 가사도 모르고 음이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바깥 양반 보고 그 가사 알아? 그랬더니 그 양반은 그거 기억을 해 그래가지고 해서 조금 톤이 잡히더라고요 사랑의 노래 나 좋아하는 노래 네 제가 노래 한 번 불러드릴까요? 당연하지 패티 김 선배님 노래 좋아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별을 한 번 해보려고 준비했어요 좀 슬퍼 어쩌다 생각이나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패티 하나 또 생겨놨네 패티 하나 또 생겨놨어 하하하하 evolved 운 그 한글자막 by 한효주